자막의 강림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창신동 라디오도브 운영하고 있는 조은성이라고 합니다. 이 조성글라저를 맡고 있는 장수장입니다. 저는 369마을 중동동실 운영의 종식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38년 동안 사교계에서 생활을 가지고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에서 확인하실 때까지 추억 estimates are not accurate. 난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